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그동안 방송의 감초라고 하는 스위치어 믹서를 스마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다림의 노력 소위 스마트 방송을 위한 VR 스위치어 출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 파워포인트 파일과 또 제 자리에 있는 카메라 이 앞에 카메라가 하나 있습니다 또 제 앞에는 이런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의 카메라를 스위칭 하는데 그동안의 카메라들은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스캔 컨버터 이용해서 화면을 받아 들이거나 혹은 파워포인트 파일을 보이거나 또 다른 카메라를 바뀌거나 하는 스위치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이 방식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기술은 소위 VR 믹서 이렇게 여러 대의 화면을 자유롭게 보이면서 한쪽에는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 혹은 지금 작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인다 그러면 효과를 보이면서 바뀌고 또 그 장면들이 저절로 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효과를 주는 새로운 형태의 3D 효과 및 비전 믹서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에 방송국에서 항상 보여왔던 이런 기술이죠 스위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마 최소한 3만 개의 스튜디오들 교회를 포함해서 학교 등을 한 5만 개 이상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스튜디오에는 기본적으로 스위처 믹서가 있고 그것을 녹화 방송하도록끔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인 환경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스위처 믹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즉 전문가가 되어야만 이 장비를 만질 수 있다 즉 방송 장비를 쓸 수 않은 방송을 배운 사람들만이 이런 스위처를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소위 컨트롤 패널을 쓰는 방송국의 모습은 변화되어야 된다 지금 이것은 제가 방송국에 가서 실제 주조정실 부조정실에 가서 작동하는 것을 보는 모습인데요 앞에는 큰 스크린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죠 여기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거의 천편 일률적으로 큰 스크린에 멀티뷰라는 것으로 여러 카메라를 보면서 지금 나가는 방송을 하기 전에 프리뷰 라는 것을 보고 테이크라는 커맨드를 쳐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보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방송국에 사용되어졌던 50년 이상을 사용된 전통적인 방송국의 기본적인 포맷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러한 장비로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 시대에 원터치로 방송을 하는 시대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름에서는 감히 여러분들의 사무실과 교실과 회의실과 미팅룸과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스마트폰으로 멋진 방송국처럼 실시간 방송이 되게 하는 기술을 출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에 오디오 잘하는 곰 오디오 믹서의 소리를 이렇게 키워서 배경음악을 키우고 줄이고 있고 여기는 이 파워포인트 이 파일에서 파워포인트의 다음 장을 넘기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면이 이 파워포인트 화면이 지금 만약에 제가 이 파워포인트 화면을 눌렀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위해서 오른쪽 화면에다가 지금 아까 있는 제 엠스의 화면이죠 오디오가 있고 믹서가 있고 소리가 올라가고 또 거기에 있는 컨텐츠 스위처가 있는 일반적인 메뉴를 보이고 있고 이 메뉴는 좀 더 단순하게 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ppt 위주로 해서 심플한 풀스크린 메뉴로 하면서 여기 나오고 있는 자막이 자막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클릭만 하게 되면 제가 타이틀로 클릭을 하면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타이틀이 즉 파워포인트에 있는 노트가 타이틀로 나가는 부분 다림의 특허 기술에 의한 방식에 의해서 지금 누구나 자동으로 타이틀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식에 의해서 여기에다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이고 있는 제 앞에 보고 있는 화면은 이런 스크린에 제 출력과 엠스 출력과 엠스 메뉴가 있고 왼쪽에는 여기에 있는 파워포인트가 이쪽에 나오게 되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하고 있는 장소는 이런 조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해 보이는 환경인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칼라가 다른 것은 이 카메라가 PTG 카메라 좀 저가를 쓰다 보니까 칼라가 좀 제대로 안 나오고 있는 점이 이해 바라고요 이건 카메라만 좋은 거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고 여기다 PPT 화면을 누르면 PPT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카메라가 여러 가지 장면 여러 가지 믹싱 화면이 합성돼서 보이는 새로운 비전 믹서 저는 이것을 다음 세대의 프로덕션 스위처다 이렇게 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3D 기능을 넣는 스위처 믹서를 여러분들이 장만하시려고 하면 수천만원의 소니 그런 브라스벨 이런 데서 나오는 걸 써서도 이 효과를 내기는 매우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이 장비는 마우스만으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효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앞에 모든 사람 99%의 스위처 역사가 주장하는 컨트롤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없앤 것이 바로 다름의 새 특허 비전 믹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게 되면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만 있고 이렇게 마음대로 스카이프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방송을 그냥 여러분이 이런 복잡한 스위처를 쓰지 않고 이런 스위처에서 하는 기능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의 방송국은 변화가 만들어집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이 만드는 장면의 내용 AR, VR 스튜디오를 마음껏 하고 지금 저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스튜디오가 VR 스튜디오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모든 장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이런 제 방에서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이걸 한번 제가 이 카메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면 이 카메라가 낫겠네요 이 카메라로 해서 제가 이 장면을 보여주면 여기에 지금 PTG 카메라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제 방입니다 제 방에서 밖에도 보이고 이렇게 되죠 다시 좀 오늘 일부러 일부러는 아니고 늘 이렇게 복잡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방송으로 만드는 소위 AR 믹싱 기술에 의한 가상현실 증강현실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게 하는 기술이 비전 믹서 기술의 핵심이 되겠고 이 기술은 누구나 전문 방송인 없이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이 그냥 아름다운 그림 배경 만들면 되기 때문에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여기에 있는 장면 전환이 제가 지금 카메라 액션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완을 나는 조금 더 다르게 하겠다 그러면 카메라를 잡고 제가 이쪽에 장면에다가 작동하는 장면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스위칭 화면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 설정에 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입니다 이거를 잡고 조정을 하면 커지고 작아지고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 거기에서 모니터를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방식에서 세팅을 자유롭게 실시간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다림의 새로운 스위쳐 믹서 위전 믹서 3d 프로덕션 스위쳐 라고 하는 기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복잡했던 방송의 기술이 이제는 원터치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비전 믹서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다시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 바꿔주면 이 방송국에서나 만들었던 여러가지 장면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송 스튜디오 지금 있는 스튜디오는 물론이고 여러분 방 저처럼 방이나 세미나실이나 교실에서 다 멋진 프로페셔널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장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보고 있는 비디오 시대에 어떻게 하면 누구나 에브리바디가 이 방송을 만들게 할 것이냐 지금 많은 분은 보고 있지만 자기가 방송을 만드는 것은 어렵다 멋진 방송을 할 수 없다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인터넷 방송들을 보면 천편일률적인 카메라 1,2,3의 스위칭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만약 그들이 이런 새로운 스위쳐 믹서 비전 믹서 기술을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비전 믹서를 쓴다 하더라도 이렇게 방송을 만들려고 하면 여러 명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스마트 시대의 철학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방송을 하는 부분이 가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름이 이를 위해서 AR VR 크로마키가 있으면 VR 없으면 AR이 되는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인식되는 방식 AI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새로운 스마트 기술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장치는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실시간 또 이것이 매우 사용이 쉽고 또 이렇게 보는 비디오가 여러분이 여기 와서 보나 또 다른 데서 보나 갖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이 다를 것이 없다 즉 교실에서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그것이 녹화되고 방송되면 그것이야말로 스마트 방송국이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유튜브 방송 페이스방송 이런 것들은 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상이나 원격 강의도 다 문제없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치에서는 기본적으로 AR VR 클래스를 스튜디오를 만드는 것 또 일렉트리 와이프 지금 여기 있는 것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안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쓰거나 여기 있는 내용을 마음대로 바꾸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는 여기다 예를 들어 제가 쓰고 있는 환경을 바꾼다거나 이런 그림을 지운다거나 또 거기다 파워 포인트를 다시 올린다거나 하는 것이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일렉트리 와이프 보드에 VR을 붙인 VR 일렉트리 와이프 보드라는 것으로 소위 새로운 방송 문화를 만드는 원터치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번이 제 특허에 포항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PPT 안에 있는 내용을 바꿔가면서 마우스 포인터로 교실에 이걸 써서 하게 되면 이렇게 멋진 강의가 나오고 그것이 핸드폰으로 나간다 저는 이것을 스마트 클래스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강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강의를 만약에 원격지로 보여서 본다면 즉 제 비디오가 다른 교실에 나온다고 하면 이 교실에서 보는 학생이 이 교실에서 보는 학생보다 못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스마트 교실로 강의하는 것이 교실에 수업하는 것 이상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장비는 이렇게 포터블로 만들어서 교실 안에 밖에 가져갈 수가 있고 이걸 통해서 하는 기능은 방송 스튜디오 지금 스위칭을 마음대로 여러 카메라를 해서 하게 되고 또 원격지사랑과 스카이프나 줌을 통해서 스마트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고 그린스크린 크로마키를 쓰게 돼서 날씨와 같은 방송을 찍게 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이 TV조선에 9시 날씨를 보면 저희 아이스튜디오 장비로 방송을 실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장치에서 인풋은 외부에 있는 카메라는 물론이고 화면 즉 지금 이 아이스튜디오에 있는 여러가지 화면에 웹사이트 띄워놓거나 파워포인트 띄워놓거나 하는 것 다 마음대로 들어가고 또한 원격지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서 그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는 모든 인풋, any 인풋이죠 카메라, 스트리밍하는 것, IP 혹은 파워포인트, 엑셀 혹은 인터넷으로 연결된 화상회의의 상대편 등 모든 것이 인풋이 돼서 그것들을 스위칭, 믹싱을 동시에 3D 공간에서 하게 되고 크로마케이스트에 버추얼 스튜디오 기능이 되고 없을때는 AR 스튜디오가 되고 아웃풋이 인터넷이든 방송이든 유튜브든 파일녹화든 모든 것이 어떤 화면에서도 되기 때문에 올인, 올 프로세싱, 올 아웃풋이 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 장치를 스튜디오에, 기존의 스튜디오에 설치할 때는 이 장치만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연결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없이 1시간이면 다 설치가 되고 또 저희가 방송국을 90% 이상의 1명, 2명 방송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이동식 크로마키와 장비와 스탠드를 써서 패키지로 출시를 하게 준비를 한 소위 마이크로 방송국을 제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방송 분할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설치한 그런 공간인데 여기 오셔서 여기 구즈넥을 가지고 스피치를 하면 됩니다 특별히 방음실을 하지 않아도 지금 제 방처럼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고 특별히 이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은 여기 있는 것처럼 모니터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렇게 대형까지도 넣어서 반대편의 학생들이 볼 수 있거나 전시회의 기쁨을 보여주게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공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치는 이렇게 간단한 방송이면 된다 여러분이 방송국 공사를 크게 하지 않아도 어디서나 제가 하는 것 이상의 방송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은 M스튜디오, I스튜디오가 있는데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만드는 I스튜디오 저처럼 간단히 하는 것은 M스튜디오로 돼서 어느 곳에서도 강의를 방송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PPT 이런 필터들은 생략을 하고 여기에 있는 많은 기능도 다 여러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약식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사용할 예죠 저희가 교실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원격지, 스웨덴 코리아 할 때 강의를 하는데 혼자서도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온 거고 저희가 코엑스나 혹은 이런 VR 엑스포 같은 데서 강의에 실제 사용하고 이것을 지금은 판매뿐만 아니라 임대, 렌탈, 서비스까지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상에는 물론 새로운 플립 러닝까지 모든 것이 다 새로운 문화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VR 엑스포 지난주에 있었던 컨퍼런스에서는 저희 부스에서는 제가 직접 설명도 하고 또 이런 컨퍼런스장에서는 이걸 써서 실시간 컨퍼런스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이런 데서 보면 안 보이는 강사 문제를 이 화면에 지금 i스튜디오, m스튜디오 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시켜서 큰 강사의 표정과 내용을 보면서 수업을 하게 강의를 하게 만들어서 이것은 이 로컬 클래스가 리모트 클래스, 리모트 클래스가 스마트폰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개인이 있는 사무실, PC, 오피스, 클래스 어디서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로 VR, AR 기술을 이용하는 교육과 프레젠테이션 세상은 방송을 포함해서 대부분은 다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여러분의 정보를 바꿀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문화를 다름이 지금 만들고 있다 그동안 사용에 불편했던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들을 다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게 된 다름의 2019년 제품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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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